감절이 karik 샘이 샘이 정신 차려봐 여긴 어디야 속작도 안 해 너희들은 제한시간 안에 내가 낸 암호를 찾아 그곳에서 탈출해야 할 것이다 탈출하지 못하면 그 방과 함께 폭발할 것이다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폴드, 니가 열어봐 니가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뭐? 그럴 수도 있지 폴드, 니가 동네 나주, 니가 터로 놀란다 해외로 남은 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